오늘은 천국 비유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4주간 씨뿌리는 자의 비유, 감추인 보아, 포도원 품꾼,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림들의 표정을 보니까 그것이 무슨 소리냐, 처음 듣는다 라는 표정인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설교를 했고요 그래도 참 위로가 되는 것이 원래 마지막 것을 잘 기억하면 그 앞에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저희가 교회력 기준으로 해서는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기다릴 때 임할 임,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또 지난주에 단일 목사님께서 기다림에 대한 설교를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일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 한 가지 좀 살펴보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그렇게 오셔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 그 중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겨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시작을 하셨고 또 완성하러 나중에 오신다는데 그러면 이 시기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가 그냥 손을 놓고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어떠한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들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열 처녀 비유가 바로 이 기다림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열 명의 처녀가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혼인 예식의 들러리에 해당됩니다 당시 팔레스틴 유대 결혼식은 하루 이틀에 그 예식이 마쳐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혹은 2주까지 그 예식이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보통은 신부의 집에서 먼저 결혼 잔치를 하고요 충분히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신랑의 집으로 돌아와서 또 축제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신랑의 그 일행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낮에 돌아오면 그렇게 맞이하면 되는데 밤에 이제 돌아오게 되면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불을 밝힌다든지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큰 결례가 되겠죠 그래서 밤중에 신랑과 그 일행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등을 준비하고 그 등을 밝힐 기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 명의 들러리들 처녀들은 반반이 나뉘어졌습니다 그 중에 다섯 명은 지혜로운 처녀들이었습니다 혹시 밤중에 신랑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일행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등을 밝힐 수 있는 충분한 기름을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또 다른 다섯 명은 미련했습니다 왜냐하면 등을 밝힐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밤이 되었고 마침내 신랑이 왔습니다 신랑이 오는 길을 예비하고 맞이할 수 있었던 사람은 다섯 명의 기름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이 되었고요 13절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 적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제대로 준비하라는 충고이자 경고입니다 미국의 신학자이자 설교자 존 파이프 목사님은 깨워서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의 자막이 준비되었으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준비되어 있는가 당신은 종교라는 형식 안에 기름을 담고 있는가 이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며 등의 기름을 모자라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이 늘 살아있게 유지하는 것이다 읽으시니까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등은 있지만 등이라는 형식 제도 시스템은 있지만 그 안에 기름이라는 내용물이 충분히 채워지지 못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황금도 드리고 신앙생활의 모든 외형과 형식은 다 갖춘다 하더라도 그 안에 기름이라고 대표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유지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기다리고 있지 못하다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가 또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현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님이라는 천국의 본질이 우리의 삶의 등불을 채우고 있는가 스스로 자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저는 사실은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열처녀 본문인데 설교할 본문의 주된 내용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러실 줄 모르시죠 그러게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두 가지 비유입니다 두 가지 다 기다림에 대한 내용이에요 열처녀의 비유는 깨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그 깨어서 기다리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되는가 사실은 맥락이 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다시 오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마냥 기다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애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우리들의 적극적인 자세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이 밤에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가 기준을 회복해야 합니다 첫째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때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자신이 주님의 평가 기준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욜로라는 말이 유행이더라고요 보니까 한 번뿐인 인생 현재를 충분히 즐기면서 살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현재에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보고 누릴 수 있는 것을 잘 잡고 그렇게 살면 행복한 삶이다라는 내용이죠 욜로의 삶의 평가 기준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내 자신 그것이 자신의 삶을 향한 평가 기준입니다 그러나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는 다른 관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요 여기는 세 명의 종들이 등장합니다 우선 주인이 타국으로 장기 출장을 떠나죠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해줄 세 명의 대리인을 세웁니다 각자 자신의 소유를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씩 맡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하나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 세 명 중에 누가 주인공일까요? 다 아시면서 이제 이렇게 저기 분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한 달란트, 예 맞습니다 원래 주인공이 끝까지 남아서 주인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한 달란트가 받은 사람이 주인하고 마지막까지 논쟁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뭔지가 궁금한 거죠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러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지금 잠시 설명을 하면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다섯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해서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지 않아요 다른 반응이죠 그리고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감추어 버립니다 묻어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만난 주인에게 그 달란트를 돌려주면서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일갈 주인에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과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주인은 묘사하는 부분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는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입니다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주지도 않고 무엇을 받아가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무엇인가를 거두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한 달란트밖에 주지 않아 놓고는 나에게 준 것은 이것밖에 없는데 무엇을 평가하고 무엇을 거두어 가려고 하느냐 당신은 나에게 너무나 인색하고 야박한 사람입니다 그냥 나에게 맡겨주셨던 당신의 달란트를 찾아가십시오 주인에게 되게 화가 나 있는 상태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은 공평하지 못한 주인입니다 아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기대했던 것은 이거겠죠 나에게 아마 다섯 달란트를 주지 않을까 아니면 정말 두 달란트라도 내가 받았으면 내가 정말 멋지게 한번 해보았을 텐데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주인은 한 달란트를 건넨 것입니다 야 나를 한 달란트 인생으로 나를 낙인을 찍는구나 그러니까 준 것이 감사하지가 않죠 그리고 그것을 땅에 묻어둡니다 당신의 것이니 찾아가십시오 원망과 분노가 설여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평하지 않은 것 공정하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이 하시는 말씀으로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식사를 많이 하고 간식 드시고 이렇게 해도 살이 안 찌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불공평한 세상입니까 또 어떤 분은 키가 되게 크세요 그냥 크세요 아무것도 안 먹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편식하고 다 했는데 키가 되게 크세요 어떤 분들은 정말 애를 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또 키가 작으세요 그리고 제가 공감하는 부분인데 어떤 분들은 머리숱이 너무 많으세요 그냥 원래 많으세요 원래 뭐 요즘에 이제 금수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금수저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뉴스를 하나 좀 찾아보았습니다 2017년 국감 자료 중에 다섯 살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가 부동산 임대업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번 미성년자 사업자 대표인 것 같아요 월 3342만 원의 임대 수익을 냈다고 해요 다섯 살에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들 사실 우리 청년들이 오랫동안 공부하고 수고해서 취업이라는 접어문을 통과하고 그 돈을 연봉으로 받는 것도 요즘 이게 뭐 쉽지도 않은데 근데 다섯 살짜리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과연 주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마 우리에게 그 정도 환경과 뒷받침이 되었더라면 내 인생은 또 달랐을 텐데 와 하나님은 정말 인색한 분이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인색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을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내심 우리가 제가 부럽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야속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비유해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답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선택하기보다는 분노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것을 땅에 파묻어버립니다 땅을 꽉꽉 밟아서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주인에게는 충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나를 한 달란트짜리 인생으로 나를 그렇게 여기십니까 나의 인생의 모든 가능성을 이렇게 취급하십니까 주인에 대한 그런 고백과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가능성을 땅속 깊이 묻어버리고 분노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주인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속사포같이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 아닙니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허락을 하고 비교의식과 열등감이라는 단단한 흙 속에 자신의 모든 삶의 가능성을 묻어버린 케이스죠 그런데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주인의 평가 기준입니다 주인은 다섯 달란트 받은 자를 칭찬할 때도 그리고 두 달란트 받은 자를 칭찬할 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과 23절인데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자라야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지하다 여기서 주인의 평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 관점에서는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그것 다 주님 앞에서는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 게 중요하고 그 모든 것들은 작은 것인데 너가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다섯 달란트나 두 달란트에게 동일한 말을 해줍니다 다섯 달란트 남긴 자에게 너는 다섯 달란트 남겼으니 내가 좀 더 많은 것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작은 것들에 너희들이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다 여기에 비교의식이나 경쟁이나 열등감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의 판단의 기준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것을 오해했지요 여러분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말이 어딘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도 비슷합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이제 거기서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주고 있는데 그 집안에 형이 있죠 형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보곤 15장 29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러되 탕자의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명령한 건 나는 정말 수고하면서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아도 흔쾌히 잡아준 적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요 내 어린 탕자 동생에게는 살진 송아리를 이렇게 잡아주는데 자기에는 뭡니까 염소 새끼도 안 잡아주는데 이 탕자 동생이 돌아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시다니 이 달란트 비유의 표현으로 말하자면요 하나님 왜 저를 아버지 왜 저를 한 달란트 취급하십니까 이 비교의식과 경쟁심 열등감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성경 얘기만 하니까 제가 좀 그런데요 제가 이제 동화 중에 백설공주 아시죠 백설공주는 보면 개모가 마녀였던 것 같아요 아침마다 마술 거울을 봅니다 그러면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 질문을 하면 마술 거울이 항상 그동안은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백설공주가 성장하고 자라면서 예뻐지니까 어느 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라고 물으니까 그 마술 거울이 누구라고 답합니까 백설공주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내 얼굴이 한 달란트짜리냐 이때까지는 다섯 달란트를 알고 있었는데 이게 세속적인 판단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뉴스와 TV를 접하면서 우리가 항상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강한가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나가나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질문들을 하고 우리가 얻는 답은 무엇입니까 아 나는 한 달란트 인생이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은 나를 왜 이렇게 부당하게 취급하는가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주지 않는가 그런 고민들 이 세속의 기준의 판단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목사로서 그런 묵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묵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러네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성공한 목회자냐 아니면 누가 제일 목회를 잘하느냐 이런 질문을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고 묵상을 하기 시작한다면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란 게 이 세상에 사실은 다섯 달란트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분노와 내가 한 달란트 인생이구나 하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하나님께 서락하신 이 복된 삶과 많은 것들을 보잘것 없는 것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세상의 판단과 기준을 우리가 가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평가 기준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굳으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로 차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 앞에 모든 달란트는 작은 것이며 주님 앞에 충성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 자에게 많은 것들로 맡기시며 주님의 기쁨으로 동참게 하시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평가의 기준입니다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요즘 이렇게 함께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있죠 찬양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주인공으로 우리 한 사람이 우뚝 세워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조그맣고 평범하게 보여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용기를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세상 가운데 도전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주님의 평가 기준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붙듭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동안 땅속 깊이 묻어두었던 한달란트가 있다면 그래서 실제로 판에서 활용하고 사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클 그린이라는 주석자가 땅에 한달란트를 묻어둔 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막이 준비됐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기로 결심하고 종교에서 모험과 변화를 회피하기로 결심하였다 한달란트를 묻어두었다 그것을 다시 꺼내려면 수고해야 되죠 손에 흙이 묻고요 굳은 살도 베겨야 됩니다 변화와 모험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대가도 치러야 되죠 왜냐하면 또 그 재능과 키와 물질의 달란트는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이 있는 것이고 그 주인이 지금 다시 오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것을 묻어둘 일이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 앞에 이것들을 결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모험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이 수고와 헌신과 모험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구의학 성경에 보면 노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노아 그는 큰 배를 짓는데 자신의 삶에 모든 달란트들을 쏟아 부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허숙으로 한 것이죠 배를 짓는데 바닷가에서 짓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배를 지었습니다 무려 120년 동안 배를 지었습니다 120년 후에 내릴 큰 대홍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의 시간을 들이고 또 가족들이 함께 수고하고 모든 재정과 모든 수고와 애슴들 마지막 한 달란트까지 그는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모험이며 헌신입니다 제가 교구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고요 최근에 교구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멀리 지방에까지 운전을 해서 다녀왔어야 됐는데요 우리 교회에 15인승 차량이 있습니다 15인승 차량은 12인승하고는 좀 달라요 12인승 스타렉스라든지 봉고라든지 이것은 운전을 하면 이렇게 한 손에 싹 들어와서 운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15인승은 저도 운전이 사실상 처음인 거예요 이제 함께 간 성도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운전을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제 차례가 이제 다가오는 거죠 제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15인승을 몰아본 적이 없는데 시동 끄트리면 어떡하나 시작해가지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15인승으로 하면 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기어가 오토가 아니라 스틱이었어요 긴장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순서가 되니까 제가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주님 기도하면서 제가 운전 때 앉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운전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잘했습니다 제가 운전을 되게 제가 생각해도 깜짝 놀랄 만큼 잘했어요 잘하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제 차례가 운전을 다 마치고 이제 다음 분에게 제가 인기해 드리면서 어떤 분이 이제 수고했다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운전을 참 편안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조가 참 많으신데 이제야 운전의 달란트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이 칭찬을 들으니까 한편은 고맙기도 하고요 내가 좀 운전을 못하게 보이나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한편이 목사가 이 목회를 잘해야 된다 이런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운전을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감사하죠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시간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교를 제가 만약에 이제 부목사로서 그렇게 다니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장례나 여러 가지를 다니면서 제가 운전하는 차에 동성한 성도님들이 저의 운전실력을 통해서 천국의 편안함과 샬롬을 드라이빙과 코너링 이런 걸 통해서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아마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샬롬을 끼치는 것과 물론 이제 객관적인 평가는 다랍니다 그것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동일하게 봐주시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축복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사건들과 현장이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혹시 목사로서 발견하지 못하고 묻어두고 있는 것은 없었던가 그것을 자꾸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적은 것이지만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었던 게 뭘까 그렇게 좀 찾아보았는데요 책을 보고나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메모하는 습관이 좀 생겼어요 원래 제가 메모는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발견한다는 마음으로 메모를 하게 되니까 이게 좀 또 남달라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설교할 때 하나님이 저분에게 허락하신 또 달란트와 그 보물은 무엇일까 그것을 좀 함께 보고 나도 그것을 은혜를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메모하고 하는 것이 되게 즐거운 시간이 되어지더라고요 또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또 말씀 가운데 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도 메모하는 습관이 생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래야 기억하고 나누어 줄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동안 파지 않고 그냥 묻어두었던 많은 영역들이 있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지난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습니까 사역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달란트 설교하면서 사역박람회 이야기 안 할 거라고 생각 안 하셨죠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 사역박람회 때 헌신을 해 주셨고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부분들을 우리가 묻어두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재능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열정이 되었던 주님 앞에서 땅을 파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을 그냥 묵혀두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을 혹시 묵혀두고 있던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 팜플렛도 보시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땅에 묻어둔 시간과 재능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는 서연 안내부를 숨기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묻어두었던 많은 달란트가 있고요 제가는 목사로서 이것을 제가 고백을 했지만 우리 설교를 들으시는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우리 주위에 우리 애가 묻어두고 사용하지 못했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각 훈련들이 맞춰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한 해 동안 제자훈련이나 사역훈련 다른 강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이제 저는 사역훈련을 섬겼습니다 몇 주 전에 훈련 과정의 일환으로 은사 테스트를 제가 했는데요 제가 사역훈련을 섬기다 보니까 매해 은사 테스트를 하게 돼요 그 훈련 과정이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은사 테스트를 하면 여러분 은사 테스트를 하게 되면 내가 가진 은사를 몇 가지 정도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되게 비슷했어요 주신 부분이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제가 드디어 새로운 은사들이 발견이 됐어요 뭐냐면요 원래 이제 목사다 보니까 주로 있는 은사가 지혜, 권면, 가르침 이런 쪽이 상위 랭킹이었는데 제가 좀 늘 가지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전도하는 거라든지 왜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원래 참 상위 은사로 갖고 싶었는데 그게 좀 항상 보면 아주 상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올해 제가 은사 테스트를 해보니까 전도의 은사와 중보 기도의 은사가 상위 은사로 올라온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분당오리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부서를 섬겼는데 그중에 중보 기도 부를 섬겼고요 그리고 전도 폭발부를 섬겼어요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그 부서를 맡으면서 내가 중보 기도를 참 부족한데 또 전도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약하고 부족한데 한 달란트 가지 심정으로 묻어두면 안 되잖아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어느새 정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적은 일에 충성하면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고 하신 것처럼 그것을 묻어두지 않고 한 달란트 캐리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은사가 제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거죠 어느새 그 은사가 영적인 근육으로 저한테 자리 잡으면서 제가 그 은사 표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 은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자격증을 공부하거나 내가 아주 체계적으로 커리를 가지고 공부한 것은 아니고 다만 나에게 그 은사가 필요하고 그것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며 애쓰며 그렇게 나왔던 그 시간들 이제 저에게 다 돌이켜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하면 우리가 한 달란트를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있는 그 한 달란트를 파내서 주님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실지 소망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 달란트의 시간과 재능과 열정은 그냥 묻어두면 썩어지고 지나가게 됩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거죠 하지만 그 한 달란트를 사용하면 그것은 작은 달란트가 아닙니다 우리의 충성과 작은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이 구현되어지고 천국이 확장되어지는 통로로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천국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되어질 그 나라의 한 복판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열차녀 비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와 경건의 모든 모양이라는 우리의 등불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그 은혜와 축복이라는 내용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유지해야만 됐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되 깨어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또한 달란트 비율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걸 넘어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면서 살아야만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세속의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평가하느냐 그 기준을 회복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고 하찮은 것이라도 우리 가운데 숨겨진 그 달란트로 충성하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동일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는 그 한 가지 달란트를 발견하고 발견하고 파내는 수고와 모험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우리가 주님 앞에 사용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더욱더 많은 것을 채우실 뿐 아니라 작지만이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현존한 은혜가 우리를 통해 아름답게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현존한 은혜가